안녕하세요 상반기 투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 서울 주경기장에서 했을 때 비가 오더니 또 마지막 날이 이렇게 비가 오는군요 2층도 비 맞아요? 아 여긴 좋겠구나 여기가 제일 좋은 좌석이네 그리 갈까요? 근데 여기가 너무 미끄러워져가지고 괜찮을까 모르겠다 잠깐만 기다려 앞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가봅시다 오케이 여기 뭐 쳐놔가지고 더 이상 못 가네 그쪽 미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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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 애도 안고 봉안 가슴과 가슴이 전 사랑의 손길로 도는 기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마음을 눈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부네 용서하오 밀리하노를 울쎄게 물어보리라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찰쎄게 물어보리라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안한 가슴과 가슴이 저 많은 사랑의 손길로 돌고 도는 기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아 눈물은 두 뺨에 흐르며 그대의 입술을 깨물네 용서하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쎄게 물쎄게 물어 뿌리라 불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쎄게 물어 뿌리라 hill 불어온게 물 운 운 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